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어느 밤, 대구에 사는 22살 대학생은 언니들이랑 놀다 들어가겠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다음 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 외진 저수지에서 이 여대생은 옷이 반쯤 벗겨지고 온몸에 멍이 든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성과 마지막으로 마주친 몇몇 남성들, 경찰은 용의자를 추려내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3명의 용의자,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이 사건,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옛 생각을 되살리면서 쭉 훑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룻밤 사이에 정말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이 사건,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일단 2013년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넘어서요. 대구에 사는 22살 대학생 남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알바가 끝났고 언니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좀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니들이랑은 3년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는데요. 남씨는 그 뒤로도 쭉 평일에는 학교 수업 듣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대학도 갔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딸이었고요. 그만큼 놀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씨가 아침이 돼도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같이 있던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언니는 중구 삼덕동에 있는 클럽에서 4시까지 술을 마셨고 그 뒤에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잤나 싶어서요. 학교 동아리방, 과방 같은 곳들도 다 찾아봤지만 거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시신의 상태는 그때 어땠나요? 수사에 들어가고 경주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신고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대구하고 50km 떨어진 경주의 외진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 상태가 좀 참혹했습니다. 얼굴이나 온몸에, 특히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는데 얼굴 쪽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요. 콧뼈, 턱뼈, 갈비뼈 앞니 4개가 벌어졌고 간과 폐도 파열이 됐고 아마도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양 변호사님, 클럽에서 놀고 새벽 4시쯤에 택시를 타고 갔다는 그 언니의 증언까지는 맞았던 겁니까? 맞았습니다. 경찰이 CCTV라고 일행들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던 거예요. 4시까지 클럽에 있었는데 일행들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자꾸 스킨십을 과도하게 하고 있으며 기분이 나빠서 다 같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타는데 그 피해자가 택시를 탈 때 한 외국인 남성이 따라 나와서 이 택시를 잡는 걸 도와줬다라고 하고요. 또 언니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뒤에 좀 체격이 다소 외수한 한 남성도 이 뒤를 따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니 말 중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2, 30대로 굉장히 젊은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남성들이 등장한 거죠. 교수님, 그 3명의 남성, 어땠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3명에 대해서 행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특히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태웠던 외국인 남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갔었던 최고가 좀 외수한 그런 남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을 가운데 놓고 싸우다가 그래서 이 외수한 남성 같은 거는 도중에 이 클럽에서 쫓겨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 두 명이 피해자 남 씨하고 각각 다른 택시를 타고 가거나 또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돼서 당시에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것이 차를 탄 거기에서부터 약 50km 떨어진 경주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하룻밤 사이에 50km 이동해가지고 시신을 유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건 차량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가 최초에는 가장 유력한 그런 용의자로 지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50km 떨어진 지역까지 갔다. 역시나 뭐 차로 갔으니까 택시기사 뭐 일단 제일 용의선상이 오를 것 같아요. 일단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구 내에 있는 택시를 다 조사를 해서 피해자 태운 택시를 특정을 해냈습니다. 31살 남성이 택시기사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택시 운전하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남성이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더 결정적인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영업용 택시 말고 본인의 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 차량으로 대구랑 경주를 오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범인 잡았다, 사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이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나 절대 범인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 자체에서도 별다른 흔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 남 씨 태운 건 맞지 않냐. 그럼 제보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뉴스에서는 이 피해자를 언니들이 태웠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 기억에는 언니, 같이 있던 여성이 목적지를 말하긴 했지만 돈을 외국인 남성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을 태운 게 언니가 아니라 외국인 남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망자가 내가 태웠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그 상황이 다르기에 이건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대구에서 경주까지 간 그 기록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주 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거나 자주 가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택시가 아닌 자신의 차 왜 갔느냐 공교롭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말을 하면 얼마 전에 중고로 자기의 차를 팔았는데 공교로 했던 그 차를 샀던 사람이 경주하고 대구를 오갔던 걸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인 것처럼 지금 알려졌던, 그렇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뭐가 됐든 다 이제 제쳐두고 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간 건 맞잖아요. 그럼 본 건 있을 거니까, 뭐든. 본 게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뭐냐면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서 가다가 한 5분쯤 지났는데 차거리에 멈춰서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여자친구인데 걱정에 대해서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흔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별로 별다른 반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차가 잠깐 멈춰섰을 때 뒷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성이 탔는데 얘 지금 만취한 이 친구 내 여자친구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막 부르면서 괜찮냐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목적지도 바꿔서 어딘가 중간에서 내리길래 너무 힘들어하니까 숙박구소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자러 가려만 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택시 기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얘기를 듣다가 혹시 갑자기 따라왔던 사람이 그 CCTV에 아까 제가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좀 왜소한데 뒤를 따라왔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인가 싶어서 택시 기사한테 이 사람 아니에요? 보였더니 바로 그 남자 맞다라고 얘기를 짚어준 겁니다. 자, 그 왜소했던 그 앞서가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따라가고 있던 따라가는 택시를 타고 있던 그 왜소한 남자 잡혔습니다. 예, 당시 26살이었던 조명훈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어땠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일 생각은 없었지. 피해자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당황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신경이 없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택시기사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서 내렸느냐라고 해서 그 위치를 갖다 찍어서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이 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인근 숙박업소를 탐문을 해보니까 그쪽에는 어떤 숙박업소 주인이 한 얘기가 거기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방을 달라고 그랬는데 빈방이 없어가지고 숙박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이 조명훈 이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조명훈인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의 어떤 그 촉에서 나온 건데 지난번에 범행도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날 넘어가는 바로 그 밤에 왔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거 또 주말에 하여튼 주말에 클럽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미리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진 비슷한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 나타나면 좀 이렇게 신고해달라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역시 이 조명훈이가 그날 클럽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검거됐을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그 클럽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막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인간도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피해자를 물색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이제 그 범행 당일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네 일단 이 조명훈이 잡혔을 때는요. 처음에 자기 범행을 잡아댔는데 CCTV를 들이대니까 또 2시간 동안 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2시간 만에 입을 열게 됐는데 일단 그 범행 당일 그날에 클럽에서 여러 테이블을 전전하면서 작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 씨에게도 접근해서 치근덕거리가 됐는데 이 남 씨가 거부를 하고 또 불쾌하다는 의사표시까지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외국인 남성이 이걸 보고 이 여성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제지를 하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클럽 측에서도 보기에 조명훈이 문제라고 보고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조명훈이요. 문 밖에서 이 남 씨 일행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고요. 외국인이랑 피해 여성이 같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 씨 혼자서 택시를 타는 걸 보고 자신도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쫓아가서 그 앞차가 서 있을 때 후다닥 탄 거였고요. 이 집으로 끌고 가서 추행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폭행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놈이고 뭐 하던 놈입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이었고 밤에는 주차요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얘기가 그 이전부터 술을 취하면 여성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여자 성추행으로 집행위에 선고받은 적도 있었고 살인사건 4개월 전에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던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냥 술 먹고 클럽을 전전하면서 집적거리는 게 취미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본인이 당시 미니 홈페이지 요즘 SNS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또 저런 글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찍어서 안 넘어간 여자 없다. 여자 전문가다. 여자가 붙어도 내가 싫어서 쳐내는 거다라고 했다라는데 조명월의 PC에는 컴퓨터에는 음란물도 좀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음란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서 그 클럽에 가서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저자의 얼굴을 고스란히 보는 걸 보면 신상공개가 그때 됐던 모양인데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강간, 살인 이런 범죄가 지금 성립했고요. 무기징역이 최종 확돈돼서 현재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교수님, 아마 이자는 말이죠. 지금 청송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25살에 감옥에 갔으니까 행여 또 유기징역으로 또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분명히, 저는 이거 100% 장담하는데 종교에 귀해서 나름 또 성실한 수영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습방에 없는 무기징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현기 절반 정도 채우고 나면 가습방을 시도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결려가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여성 시각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네요.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여자가 없다.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은 찍어서 넘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전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동들 소아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바로 이제 강간살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연구 격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